오늘 4.27일 어떤 간증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7일을 읽은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기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를 위하여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손을 얹은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요.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요.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요. 또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요.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요. 또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또한 모자 간에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직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직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직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될지다. 모든 문제 문제마다 다 갈등이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질병부에 손을 얹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노니 지금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체험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리에서 깨끗게 체험을 받을지어다. 각종 5장 6부의 모든 폐, 신장, 치장, 대장 모든 각종 모든 5장 6부의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에서 떠나가라. 모든 암병이 지금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기관지천식이 떠나갈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떠나갈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성 처약증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젤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혈압이 정상이 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질환이 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 시신 듯이 깨끗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취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위해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나사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장육부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소화기관 치유될지어다 위험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질병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스트레스 질환이 치유될지어다 조상저주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마다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셔서 능치모담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이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유전병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원자마다 지금 나사리 예수님의 명언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71번을 설별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중복기도 해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네요 일어날지어?